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빛보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빛보이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빛보이 죽으리라 댓글조작 여론조작 관락찬탈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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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제참사 안보판탄 문재인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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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만 열면 북한 변호 문재인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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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민경제 나 몰라라 북한 살리기에 올인하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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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 한 해 백만도산 못살겠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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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FU 최악의 고용률 못살겠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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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분발한 포퓰리즘 청년 세대 빛더미에 함께하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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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은 취업비리 다른 고중임이 빌리장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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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론전압 사법전압 정파독재 문재인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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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재인 말 독재음모 공수처를 저지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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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25 기습낙침을 기획한 김원봉을 주켜세우는 역전 문재인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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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25 내전 발언으로 호국 영영주의 죽음을 확대해 한 문재인을 끌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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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제참사 안포참사 사법참사 외교참사 교육참사 언론참사 대한민국을 참타과학으로 만든 저파독재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